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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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 초콜릿 아삭아삭 너무 맛있어 계란 너무 맛있어 참기름 아삭아삭 고소한 고춧가루 고소하지만 지저분하니 그리고 블룰스는 제 방목이 너무 들어있어요 뱅뱅 김치 뱅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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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맛있게 먹으면 너무 맛있어요 맛을 너무 좋아해요 이 맛은 가슴이 더 나아지지 않지만 진짜 맛있네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다 먹었다고 생각해도 그래요 정말 맛있을거에요 뱃뱃뱃뱃한 뱃뱃뱃 죽은 편